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존경하고 존경하는 김남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아직 인사 못해요. 더 들어오셔야 할 수가 있어요. 애청자분들이 더 들어올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 저희는 그래도 수백 명이 들어오실 때 인사할 수 있게. 제가 요즘 인내의 시간이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으로 발표되셔서 성북을 지역구로 공천을 받는 그 과정은 굉장한 인고와 인내, 또 숙고의 시간이죠. 또 거기서 준비하던 분들한테는 얼마나 또 착한 사람일수록 미안하고 죄송하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마음고생. 그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으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의 마음고생도 대단하지만 그걸 기다리면서 공천에 대신 분들의 고통과 마음고생도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국회에서 멋진 기자회견하고 오신 대박영선TV의 대박영선님도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공천에서 이런 자들을 과연 공천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될 만한 국민의힘 공천 명단을 20명을 공개했습니다. 국기문란 세력들 그리고 국정원 댓글에 유죄를 받았던 경찰청 댓글의 당사자들 그리고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수수로 받았던 그래서 국고손실죄 등으로 유죄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우리 최수근 상병 수사 관련해서 외압의 당사자들 우리 국방부 차관과 안보실 차장들 이런 분들을 다 공천받은 현황들에 대해서 친일 역사관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조작의 핵심 당사자들 전 장관과 김성규 의원 그리고 또 친일 역사관의 당사자들 국회의 농단, 국회의 퍼스트트랙으로 국회를 완전히 황금의 폭력의 이런 행위를 주도했던 나경원 의원 등을 오늘 쫙 공개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안진골 소장님과 저와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 그리고 온갖 김건희, 윤석열의 온갖 비리 관련한 기상 모임 그리고 검사검사 모임 변호사님이랑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고요. 이제 민주당의 공천 혁신의 후보 인재영입된 훌륭한 민주당의 보물들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과거를 후퇴하는 반민주주의 세력들의 후보들 간에 인물 경쟁을 할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여줄 수 있는 총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총선 심판, 반민주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선거 거의 한일전에 이르는 그런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정치권에 나올 때는 소위 보수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 세력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는 그런 부패한 사람들 과거에 치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싹 정리할 거다. 맞습니다.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정리할 거다. 그런 게 국민들이 아마 윤석열, 한동훈의 어떤 보수개혁에 대한 기대였을 텐데 과연 이번 공천을 통해서 그런 보수 세력의 기득권들을 정리를 한 건가 그런 건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 데리고서는 보수개혁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보수기득권 세력하고 같이 손잡고 이대로 안정적으로 가자. 또는 거꾸로 윤석열, 한동훈도 그냥 보수기득권 세력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세력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번 공천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탄핵 세력들, 탄핵에 함께했던 박근혜 변호사나 그리고 탄핵이 무효다라고 주장했고 5.18 북한군 개입서를 말했던 이런 애국당 같은 분들을 또 공천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국정원 댓글 유죄 만들었던, 기소했던 그거랑 같은 건의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과 같은 국민 여론 조작의 당사자들을 특별 사면했어요. 본인이 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3차장일 때 직접 수사주의했고 그걸로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가 된 당사자들을 본인 손으로 다 사면해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수 공천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의 국힘 공천이다. 이거는 헌법 유린 세력들을 국회의원으로, 입법부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공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어를 막갑파 공천, 막장 공천, 반민주주의 공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무시무시한 공천인 것 같아요. 완전한 후퇴의 공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민생경종구소와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대응팀, 또 검사검사 모임, 저희가 기존에 크게 시민단체들이 총선연대 같은 걸 만들어서 낙천, 낙선병단 발표하잖아요. 온일용이 최악의 후보로 뽑혔던데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도 오스트20을 이번에 발표해 본 건데 저희는 크리오드가 국정농단, 국기문란, 국회농단, 고속도로농단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전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토부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든 제 역할을 안 하고 엄청난 불법과 비리와 특혜를 저지른 자들만 20명 일단 뽑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발표할 거고 지금 오늘 오마이티비, 소울의소리, 대박연성티비, 안징글티비 등 여러 군데 생중계를 해가지고 많이 보셨더라고요. 많이 봐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김남윤호 사람 소개도 안 했는데 딱 본인이 먼저 말씀 딱 죄송합니다. 예의를 안 했어요. 아니요. 무례한 건 아닌데 그만큼 워낙 자연스럽게 또 방송도 잘하시고 박학 다시 가셔가지고요. 걸어다니는 딕셔널이십니다.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화사장. 너무 또 그렇게 과하게 제가 너무 부담되는데 오늘 제목도 보세요. 전무후무, 전무후무, 4천4천 전무후무, 민생문제 최고 전무가 김남윤호. 허위 과장관. 네. 저희는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 승부후보로 민생판탐 경제폭망, 물가폭등 윤석열을 심판할 적임자다. 아니 저는 오늘 두 분을 보니까 후자는 맞습니다. 허위 과장관은 아닌데 앞에 거는 좀 허위 과장관. 아닙니다. 아니 민생 천재 우리 안신걸 소장과 또 민생 백과사전 우리 김남금 두 변호사님 보니까 대한민국 민생문제, 경제문제. 저는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사회적 약자 문제.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님과 김남금 변호사님을 모시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민생문제는 여기서 해왔고 논의해왔고 해소해왔고 배양까지 고민해 주셨던 그 현장에 와 있는 게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개혁운동의 최전성기는 우리 안진걸 소장이 참여연대에서 민생팀장을 맡아서 했을 때입니다. 그때 상가임차인들 쫓겨날 때 상가임제차보호법도 만들고 더 잘했어야 됩니다. 고리사체 피해로 신체포기각서 받고 그런 무도한 세력들이 날뛸 때 이자제한법, 대법법 만들어서 그런 세무자들 보호하는, 인권보호하는 것들도 했었고 또 대기업들이 갑질해가지고 남양유옥 사태에서 가맹점 대리점들 피해볼 때 가맹점 대리점들 보호하는 그런 대리점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만들 때 우리 안진걸 팀장이 주로 선봉했었고 제가 옆에서 좀 자문을 했었거든요. 아유, 여러분 저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20년 넘게 정말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한 민생고 문제기를 위해서 정말 시민사회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또는 법정에서 국회 안팎에서 법과 제도와 정책계 예상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분,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란 딕션이란 별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김남근 변호사님은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소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안진걸TV, 대박영선TV 나온 분들은 대부분 대박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경선에 통과했고 공천이 되고 있고요. 비록 경선조차 못하고 밀려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또 다 승복해서 온팀으로 뛰고 있어요. 굉장히 기운이 좋은 곳이죠. 단결의 기운, 승리의 기운, 온팀의 기운, 온팀을 넘어 더 큰 팀의 기운이 넘치는 이 민생경전구소에서 김남근 변호사님은 오셔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으로 이제 공천이 된 지 10일 됐나요? 10일 안 됐습니다. 아, 10일 안 됐습니까? 네, 일주일쯤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일주일쯤 되면 따끈따끈 신상. 김남근 변호사님, 자기소개 좀 해 주십시오. 좀 기대가 하셔도 됩니다. 너무 재밌게 하시면 좋죠. 너무 재밌게 하지 마시고요. 재미없다고 해서 요즘 많이 유튜브 방송 나갈 때마다 계속 구박을 받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번에 민주당 영입 인제 10호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영입될 때의 모토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뛰어넘어 민생경제 전문가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훨씬 지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을 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 민생 회복을 위해서의 전문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영입이 된 것이었고요. 공천은 이번에 성북을 위해서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북을도 이런 민생 문제 이슈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역에서도 민생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잘 손을 잡고, 우리 사회의 민생개혁 이슈들을 하나하나 입법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짧았네요. 뭐 예전에 인천에서 노동운동한 이야기도 좀 하시고, 좀 그런 약간 인간 김남근. 인간 김남근 변호사님을 국회에서 제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슈나 현안이 터졌을 때 사실은 이거를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가교를 해주는 단체와 변호사님으로서 모든 문제의 거의 많은 부분을 뵀어요.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그다음에 주택문제, 상가임대차, 이자자법, 대부업법, 이런 거 토론회 세미나 할 때마다 국회가 필요로 한 원픽, 국회가 필요로 한 원픽 변호사님이어서 정말 다양한 발제, 다양한 내용으로 대책 강구를 만들으셨던 변호사님이어서 인상적으로 했어요. 박영선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제일 같이 많이 했던 게 경비업법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철거 현장,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특히 노사 분쟁이 있는 현장까지 소위 경비업체라는 용역 깡패들을 등장을 해서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경찰은 사적 문제로 개입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뒷짐지고 있죠. 경찰서장은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경비들 내재어서 나쁜 일 다 하고 뒷짐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로 철거 용역 깡패들, 분쟁에서 뛰어다니는 용역 깡패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요. 관련법이 경비업법이었습니다. 경비업법에 경비라는 게 사실 방어적인 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경비라고 그러면서 방어적인 업무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가서 쇠파이프 이런 걸 휘두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예 경비업체들을 싹 취소를 해버리는 경찰한테 책임을 주러 묻는, 경찰한테 책임을 묻는 걸 했더니 역시 경찰이 자기들이 책임을 질까 봐 잽싸게 그런 업체들을 싹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6천 개가 넘던 업체들을 싹 정리하면서 그런 용역 깡패 행동을 하는 경비업체들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때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안산 단원의 컨택타스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경비원들을 동원해서 경비용역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노동자들에게 이 자동차 부품을 다 던져가지고 온 공장이 이 부품으로 찍히고 노동자들이 머리가 깨지고 다 상처가 있고 수십 명이 다쳐서 피를 흘리며 현장을 갔더니 필갑칠이 돼 있는 거예요. 공장 현장이. 그때 이 경비원들과 알고 경찰에서는 방치한 것들에 대해서 당시 경찰서장은 옷을 벗으셨고 경비업법이 강화됐고 그의 국정감사에서 경비업체들 전원 증인으로 나오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무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현장에 배치하기로 한 용역 업체 직원들이 경비업법 교육을 이수 안 받고 폭력을 행사로 간 사람들은 전원 경비 자격으로 박탈당했고 구속수사당했고 그 이후로 경비업체들 일대 점검을 해서 정말 많은 가짜 업체들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 뒤로는 사실은 현장에서 분쟁의 현장이나 우리 서민들의 고통의 현장, 민생의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알바로 용역 형태로 쓰고 상폭대기에 폭력 집단들을 내몰아서 밀양 송정탑 할머니들 용성을 강제로 때려부수고 이런 일들이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게 됐었죠. 그때 또 경비업법 담당 변호사님으로 입법대책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비업법에 대해서 다들 공부가 되셨죠? 좋은 법인데 경비 선생님들은 아무데나 막 투입해가지고 경찰이 사회적 강제나 권력의 행포를 본인들이 옛날에는 본인들이 직접 했잖아요. 막 백권란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은 경비를 내수해서 나쁜 일을 하다가 그것이 딱 엄청 세무제 되니까 이 두 분이 났어서 그런 경찰도 경비도 그런 일을 못하게 해결한 거죠. 해결됐죠? 요즘은 거의 영역체 폭력은 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영역 방패들은 지금 아예 폐가망심 강합니다. 경비원들이 다 비정규직이 많아서 그 아파트 경비원제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어떤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분들의 복지 이런 게 지금 오히려 더 사회 문제가 되고 폭력배들이 경비업체에 들어오고 이런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잠깐만요. 대박영선님 잠깐만요. 우리 또 너무 많은 애청자분들이 응원을 보낸 박수무당님께서 단결 순위 반갑습니다. 움직임 부위 감성 온누리님께서도 오셨고요. 움직임 부위 감성 온누리님. 특히 박수무당님께서 내 반갑습니다. 성북을 김남근 기동민을 잘해주세요. 기동민 의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불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번에 김남근 변호사님 공쳤는데 지금 기동민 의원님이랑 온팀 꾸려가지고 기동민 의원님이 마음을 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정치인이신데 서울시 정무부 시장 할 때부터 박원순 시장님 때 정무부 시장. 잘 아시잖아요. 경제민주화 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신 유능한 정치인이신데요. 이번에 좀 어려운 상황을 당하셨는데 마음을 잘 정리해주시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원팀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같이 손잡고 열심히 뛰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보기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령서천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구잡히로고 하고 성남수정에서 아예 경선을 못 얻은 박영기 노무사님하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은 바로 온 팀 선언. 구잡힘은 나소열을 박영기는 김태년을 붙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물결이었습니다. 떠난 신분들이 왔어요. 오늘은 이제 대신분이 오셨는데 기동민 의원님 정말 감사하고 인간적으로도 죄송하고 제가 면목도 없고 들어가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팀 되셔서 더 큰 팀으로 기동민 의원님하고 김남준 의원님 둘 다 다 앞으로 더 좋은 역할 더 큰 역할을 하시라 저는 굳게 믿고요. 희영님께서 민주 1번 승리하시길 부르셨고요. 축복사람님께서 왠지 믿음이 가네요.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김남준 화이팅! 축복사람 대박영선TV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셨습니다. 대박영선TV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인가 제가 같이 천명 돌파 방송했거든요. 세상에 지금 6,800명입니다. 막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곧 있으면 만명 기념 방송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김남준 TV도 곧 열리나요? 네. 이번 주 내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변호사님이 살아온 사람도 소개를 좀 방송토론회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인터뷰나 PDC 접 인터뷰도 막 나왔죠. 얼마 전에 PDC 접 인터뷰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막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의외로 라이프 스토리는 안 올려진 것 같아요. 어디서 주로 살고 인천에서 노동운동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 토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나서 왕십리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한영고등학교가 지금 고독동에 가서 이제 한영고로 유명한데 원래는 그 한양대학교 이대 사근동이란 아주 그 서울에서는 이렇게 좀 구석진들이 아 사근동이 있었나요? 한영고가? 네.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거기 담장도 없어서 철점하고 돼 있고 그래서 담장 놀라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담도 쌓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다가 고독동으로 이사가서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뭐 서울대학교 복과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처음 갔는데 이제 이게 막 타법경찰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데도 와 있고 뭐 식당에 다 앉아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대학을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제 광주항쟁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몰래 이런 유인물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고 비디오도 몰래 보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들 이제 비분 관계한 거죠. 그래서 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이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항의하는 이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는데 교내에서도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잡혀갔더니만은 그냥 엄청 두들겨 맞고 한 학기 꾸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일본에 역사 왜곡한다고 해서 일본에 항의했는데 내가 뭐 전두환한테 보라고 그런 것도 아니 그런데 일본에 항의한 것 같고도 한 학기를 꾸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런 세상이 다 있냐.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반항심이 생겨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갑자기 이제 문재학생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운동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저희가 개헌투쟁을 이제 8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대 무슨 뭐 파션 법 철폐 투쟁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개헌투쟁을 시작을 했는데 네. 복권으로 이제 남영동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뭐 한 달간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많이 두들겨 맞고 남영동. 남영동 1985. 그렇죠. 남영동 1985 봤을 때 완전히 남일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약간 이제 좀 왜곡된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모 검사님을 굉장히 이제 좀 미화한 측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악질 공항검사로 또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영하 1987에서 최안검사가 너무 영웅으로 나오는데 안기분의 경찰을 꼼짝 못 앉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양심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 시대에는 아마 조그마한 양심이 있었어요. 그런 공항검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런 고문에서 죽은 거를 이제 숨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생기니까 아 그거 도장 못 짓겠다. 나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고사권에서는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 거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고문했던 형사들도 이제 굉장히 고문인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악독하게 많이 했어요. 했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나오는 게 이제 최대의 목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노동현장에 가서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이제 노동현장에서의 활동은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의 그 목재회사 악기 회사가 많았어요. 네. 뭐 사미가 악기 영천 악기 뭐 라자 가고 바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주로 목재회사 노동조합을 민주화하고 하는 이제 그런 악기회사 노동자 민주화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다 이렇게 문을 닫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낮은 임금으로 이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공장은 다 해외로 옮기고 브랜드만 남아서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와서 도시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련이 무너지고 뭐 김영상 정부가 등장한 그때 이제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다시 공부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또 그런 고민.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약간은 제일 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노동현장을 나오게 됐습니다만 이제 전문가가 됐고 그러면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이제 민변 참여연대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386세대가 마치 뭐 더 일찍부터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무슨 기득권화가 된 것처럼 이제 한동훈이 막 공격을 하는데 386세대 대부분은 학생운동을 하고 나와가지고 또 뭐 노동운동만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거나 뭐 언론운동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정치권으로 진출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기업이나 이제 이런 데 간 사람들도 많은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인재형이 9호로 들어온 현대자동차 공용훈 사장 공용훈 사장님.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제 징역을 살고 문화일보 기자하다가 이제 현대자동차 기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그런 광주형 일자리 만드는 것들 뭐 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전기차 내연기관 부품 생산을 만들게 하도록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혁신성장 모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상생 협력하는 그런 어떤 작은 우리 사회의 개혁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을 곳곳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저희 386세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이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 뒤에 사회개혁 운동을 하면서 제일 기득권 집단으로 공격을 많이 했던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 됐던 게 사실 검찰 집단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검찰 집단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정치검찰이 많이 배출했던 공안 특수 이제 이런 데들이 검찰 우리 사회 개혁의 대상들이었는데 그 개혁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열심히 개혁을 외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역사적 맥락도 없고 별로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운동권 특혜 나오면 뭐 지금 김남근 변호사님 무슨 특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무슨 특혜가 있어요. 민변 참는데 쌩고생만 하셨지. 운동권 특혜는 국민의힘당이 다 있네. 원희룡. 그런 사람들 금방 하태경. 진짜 일찍 정치권으로 가버린 거예요. 별로 사회운동도 별로 하지도 않고. 김문수. 시민단체 활동도 거의 없이 그냥 학생운동 경력으로 바로 학생운동 경력으로 보수생당에서는 높이 쳐주는 거죠. 왜? 오 저런 사람들도 우리 당에 왔다 그러면서 대패적으로 혜택 본 사람이 하태경이나 원희룡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혜지 하고 한동훈 비대현장에 요구를 하고 싶지만 항상 제인은 욕은 안 합니다. 아니요. 국민의힘의 특혜집단은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검사 그것도 한동훈 윤석열하고 친한 특수청 본인 라인의 검사들만 특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사 일반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검사들 중에 거의 90%는 소위 형사부에 있으면서 경찰이 수사해 온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는 원래의 검찰의 모습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에는 좀 특별하게 직접 수사를 하는 부사들이 있어요. 특수라든가 공안이라든가 강력이라든가 있는데 이쪽에서 활동하는 검찰들이 다 문제인 거죠. 자기들이 수사를 해놓으니까 수사 권한을 갖고 기소 권한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니까 약간 무소불위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막 다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다. 정치권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데려다가 하면 다 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특수부 수사하시는 분들의 특색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일단 굴복시키는 거야. 이거 기업 망하게 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온 가족이 폐가망심 시킬 거예요. 니들 이미 다 우리가 니들에 대한 정보들 다 갖고 있어. 이런 식이거든요. 굴복하면 우리가 봐줄게. 이런데 약간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그런 식의 모습에 가까워요. 정쟁을 하는데 거의 전쟁 비슷하게 전쟁을 하면서 니들 굴복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줄 거야. 이런 식의 태도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통합의 정치는 되게 어렵죠. 민생 정치가 되려고 그러게 되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 좋은 거, 기여할 것들은 같이 하자가 돼야지 이게 좀 제대로 된 정치, 통합의 정치가 되는 건데 항상 전쟁을 하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되고 그다음에는 민생인 이런 건 다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정치가 되는 거고 정상적인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그렇게 전쟁스럽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동륜은 여러분 정말 너무 웃긴데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 서민의 삶이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안 오는 곳이라는 정말 무시한 말도 하고 그다음에 알리백은 윤석열은 아예 모르고 한동은 몰라도 된다고 지금 한국 대기업 지금 날났거든요. 여러분 수출 대기업들. 오늘 오죽하면 한국 경제 시험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되게 큰일 났다. 외국에서 알리백 에너지 100% 못 아니까 수출길이 막혔다까지 했는데 뭐 모르면 몰라도 돼? 아유 이게 민생과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분들이 또 민생이나 기업의 현장의 문제를 제가 알고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민생을 알려고 한지 민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17번 18번 전국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의 일환인 전국 민생투어를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또 갑자기 민생을 챙기다가 2년 동안 민생을 안 챙기다가 그런데 민생토론회라고 그러는데 민생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준비한 걸 일방적으로 막 떠들어요. 90분 50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토론회냐 그냥 자기들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그것도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갑자기 그린벨트를 또 다 풀겠대요. 군사보호시설을 다 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수 정권이 더 많았었잖아요. 집권한 시기가. 그럼 우리나라 50년 동안 50, 60년 동안 그럼 왜 그린벨트를 그다음에 왜 군사보호시설들을 유지했겠어요. 다 그게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예외적으로 그린벨트나 이런 거의 원칙은 보존이 원칙이고 100년 대개로 불가피하게 풀 때만 풀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지키는 데라든가 이런 제한된 부분에 사용을 하는 건데 마구잡이 풀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민생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진짜 민생은 고민을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자영업자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지금 폐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에게 대부분이 천조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잘 버티다 보면 어떤 기회가 생기겠다고 그러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한 채무조정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거 진짜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는 거냐 이것도 고민이에요. R200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다른 나라는 이미 규범이 되거나 거래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은 삼성이나 SK한테 반도체 납품할 때 그 반도체를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만들었는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까지 할 거냐 2026년까지 2027년까지 그걸 해야만 반도체를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유럽은 이제 점점 규범화를 해서 유럽에 있는 일정 대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한 그런 부품이나 상품만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걸 일정 기간 내에 달성을 못하면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 그 돈을 팔아야 되는 대기업들은 맞춰야 되겠냐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생산하는 걸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공급을 안 해주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2030년까지 방치하면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한 12개 공장을 조사를 해봤는데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가능한다는 해외 공장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자동차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못 만들어.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미국 텍사스는 미국에다 계속 공장 만드는 거 재생에너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몇 년 후면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가 전라남도의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에 재생에너지 100%의 클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방에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수도권은 어렵지만 그럼 그런 데다 한 다음에 거기에 해외하고 수출 거래를 해야 되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데서 그걸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백클러스트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갑자기 수도권을 엄청 또 비대하게 만들겠다고 김포를 서울에다 편입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거꾸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계속 놔두면 진짜 한 3년 지나면 국가적으로 민생위기도 오는 거고 기업들도 다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임종렬 정부가 제대로 기업들의 이런 실정들을 모르고 그 엄한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벌써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경비협법 나오니까 한 5분 특강 알리백이 나니까 또 한 5분 특강 이렇게 항상 모든 공부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얄팍한 상식이나 지식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또는 인류를 위한 투머니즘과 미래 경제가 나가야 될 비전까지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국회에 이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김남근 변호사님이 이제 알리백 이야기 하셨는데 알리백은 대한민국의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의 국가 존재 미래 자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고 또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상황인 거여서 10년 20년 30년을 로드맵을 지금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바꿔야 하는 그 전환기인데 그 전환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쭉 해왔단 말이에요. 연도별 달성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유엔 국제기구에 저희가 내놓은 달성 계획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지금 거의 백지화 해버린 거거든요. 고꾸려 후퇴를 거의 선언하듯이 한 거고 또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 지금 잘 준비하셨고 계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던 게 사실 공공주택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출생의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인 건데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가장 큰 거는 주거 안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 대안을 오랫동안 또 준비를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동안의 공공주택에 좀 잘못되었던 것들 이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한 분석과 지적들을 해오셨고 대안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당에서 미래주거 추진단으로도 저랑 같이 활동하고 하셨었는데 언제죠 그것은? 네. 2020년, 2021년 주택정책의 대안 마련을 또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변인으로도 임명되셨던데요. 제가 주로 이제 이런 정당의 대변인은 처음 해보신 건데 민생 대변인 이런 걸 이제 주로 하려고 합니다. 주택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택 이야기도 나오면 여러분 한 10분 특강 들으셔야 됩니다. 5분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광수 법덕방 대표님 자꾸 제명 얘기해서 죄송한데 딱 5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너도나도 빚내서 집을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한 40대쯤 집을 사야 될 20대, 30대들이 큰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샀어요. 4억, 5억을 내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6억까지 특례보금자료를 하고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고금리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상당히 빚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보니까 다들 집 사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다 전세로 눌러앉죠. 그러니까 다시 또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들이 많이 공급돼야 되는데 문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택들의 공급들을 또 다 중단시켜놨어요. LH를 뭐 비대하다고 그걸 줄이겠다고 그러면서 사업들을 다 축소하고 민간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민간들은 이미 뭐 PF 대출 이런 거로 다 민간건설에서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할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럼 오히려 이럴 때 이제 LHS의 질닫다를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이런 전월세란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민간건설도 다 죽여놓고 공공주택 공급도 다 죽여놓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주거 문제가 또 몇 년 후에는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하면서 3기 신도시에서 대대적으로 공공주택 공급하기로 하는 사업들을 저기에 땡겨야 됩니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이걸 민간한테 넘겨가지고는 되게 어렵고 LH가 하기가 어려우면 지방이 떠안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GH, SH라는 데가 나눠가지고 사업들을 하도록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공공주택들이 공급하도록 하고 서울 도심에서 공공주택을 이제 많이 공급하는 방식은 미래주건단에서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거 이런 데가 낡은 데가 많거든요. 오류동 동사무소를 한 4층까지는 계속 동사무소, 자치센터로 쓰면서 20층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가지고요. 공공시설 복합화를 하는 거죠. 공공시설 복합화. 아,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들을 이제 이렇게 고층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년 노인들이 사는 공공주택 쓰고 버스 차고지 같은 것들을 지하로 이제 버스 차고지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우리 송파나 뭐 이런 데가 보면 은평 이런 데가 보면 차고지가 거의 아파트 옆에 있어요. 이게 다 주거지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 데들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가 뭐 전화하고 파출소도 있어요. 지금 아직. 그렇죠. 제일 좋은 게 서울 수도권은 부지가 없어서 매입도 안 되고 부지가 없어서 공공주택은 못하는데 말씀하신 우체국, 파출소, 그리고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곳들을 3층, 4층까지는 기존의 시설로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위를 10층 정도를 10층, 15층을 청년주택, 그다음 공공주택 그리고 우리 복지주택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새로운 땅을 개발하거나 새롭게 땅이 없어도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했었거든요. 신속하게 공급도 될 수 있고. 시카고 같은 데 모델을 보기에는 우리 이제 노량진역서부터 용산역, 서울역까지가 철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시카고는 거기를 이렇게 데크로 다 덮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100층, 50층짜리 이렇게 벗은 건물을 세웠는데 그럼 거기다가 이제 공공분양주택도 저렴하게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만들면 거기 또 용산은 옆에 큰 공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거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것이죠. 거기다가 뭐 100층짜리 무슨 국제 무슨 그런 상업시설 이런 거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에 남아있는 그런 짜투리 땅들, 철도부지, 도로부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원세를 막고 청년들은 어쨌든 당분간 수도권, 지방균형 발전이 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어느 정도 모이게 되는데 그들을 전부 주거 빈곤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지역들을 그런 공공주택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비전이 오세훈 시장도 없고 윤석열 정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과거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비전을 만들다가 몇 개 실현을 하다가 만 상태인데 대대적으로 한번 정권 교체가 되게 되면 서울의 그런 주권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들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울 수도권 안에 단절 구역인데 지하철역이 있고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분석이 돼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몇 곳에 어느 정도의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랑 TF팀을 꾸려놔서 전부 다 분석이 돼 있고 교통, 집주, 집과 직장과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이라고 하죠. 직주 근접성과 공원까지 같이 보장해주는 지역사회도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지역민들이 청년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온다고 하면 싫어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인프라 여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단절 구역을 이어주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공동체를 살리는 준비들이 민주당에서 좀 착실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옥이님께서요. 오! 김남근 변호사님 우리 지역구 후보 한옥이님 정말 고맙습니다. 적극 선거운동 국민이남 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몇 가지 방법이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한순부님께서도 안딘걸 하이팅 해주셨는데 저 하이팅보다는 김남근 하이팅을 해주십시오. 김남근 하이팅 해주십시오. 사커보이님께서 왕산을 민영빈 의원하고 저기 이낙연 후보가 붙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 민영빈 의원이 무조건 이기했죠. 오늘은 그러나 김남근 변호사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박영선TV에 김강호님께서도 들어와 들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인사이트TV에서도 바이솔님 특히 인사이트님이 응원을 많이 주셨네요. 시민사운동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정말 고생고생 이제는 제 뚜껑으로 가시니 사회기 의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오래기간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고생은 우리 뭐 안진골 소장이 제일 많이 하셨죠. 제가 고생했는데 살이 찌겠습니까? 저는 약간 고생한 책만 하고 놀러 다니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로도 안 가는 거예요. 놀러 다녀야 되거든요. 인생운동의 전성기는 아무튼 안진골 소장이 인생팀장 할 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한 번 했었고 지금도 우리 참여인대 김조민생팀장님이라고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또 현재 모든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줬던 카드 수수료 인하 다음에서도 열심히 하셨고 대형마트 규제, CSM 저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게 다 법안 관련됐거든요. 여러분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그 다음에 또 뭐 소상공인, 지원특별법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소상공인.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도 예를 들면 대형마트는 뭐 1% 2.8%를 받는 거예요. 총 싸게 해주고. 중소마트한테는 뭐 2.5%를 받아요. 옛날에 4%도 받았어요 심지어. 이러니까 얼마나 불공정한 겁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소마트 같은 경우는 1년에 영업 수익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카드 수수료가 2.5%면 영업 수익의 절반을 카드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혁해야 된다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려서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렸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플랫폼들, 오픈마켓들의 페이들.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그런데 이거는 또 카드 수료보다 훨씬 비싼데 문제는 또 끼어 팔기예요. 네이버가 관장하는 그런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결제하려면 네이버 페이를 거의 쓰게 만들고 쿠팡에서 하면 쿠팡 페이를 쓰게 만들고 카카오페이를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끼어 팔기 식으로 결제 수단을 그것만 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불공정 행위라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애플에 대해서 7,3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마켓에 들어가게 되면 30%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다운받거나 웹툰을 다운받거나 음원을 다운받거나 그러면 30%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게임을 만든 회사나 그 음원을 음악을 만든 회사나 웹툰을 만든 작가들은 뭘 남는 게 있겠어요. 30%를 다하게 되면 이건 너무 과도한 폭리잖아요. 세계적으로 이걸 제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무슨 법으로 해결하겠다. 자기들이 과징금으로 해결했다 그러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과 불공정에 대해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방통위가 자꾸 붙잡고선 하겠다고 그러고 공정이나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과징금도 물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이런 난맥상이 일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통위는 예를 들면 네이버나 아움이나 이런 데서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보여주게 하거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공짜로 뉴스 콘텐츠 같은 것들을 쓰게 하거나 이런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해서 방통위가 나서서 언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겠지만 거래와 관련된 것, 독점에 관련된 것, 이런 건 공정위가 하도록 하고 그런 걸 올바로 제재할 수 있도록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 남용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정위도 하겠대요.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지법을 만들겠다는데 또 그걸 또 관련 부서는 하겠다는데 못하게 또 윤석열 정부가 낳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유럽은 이미... 갑자기 한 단 차단이 못하게 하대요. 그래서 역사에 죄를 안 짓겠다고 지금 공정위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역사에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22대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데가 우리들만 제재받는 거 아니야.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건 제재도 못하면서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 애플, 요즘에는 중국의 태무, 알리바바 이런 것까지 이루도 와가지고 온갖 독과점적인 그런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독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를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1호 법률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뭐 1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호로 지금 해야 되는 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하는 법률을 제일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임이 이제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잖아요.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분석을 했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광고 내야지, 결제 수수료 내야지, 배송 수수료 내야지, 중개 수수료 내야지 이거 다 내고 나게 되면 한 40%를 낸다는 거예요. 만 원 팔면 40% 내면 어떻게 거기서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만 많이 하는 거지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렇게 과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시정하기 위한 입법들을 해야 된다 이거. 또 이제 요즘 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을들,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이런 입법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만드시더라고요. 가맹점, 본사들이 가맹점, 비리점 뭐 다 그게 혹시 노랑봉투법이 다 관련이 있죠. 내용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노랑봉투법도 마찬가지로 직접 거래하고 있는 사용자는 사실은 자기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원청이 사실은 다 이 하도급 대금 같은 걸 통제를 하면서 거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거래 조건도 다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원청과 거래를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비슷한 거죠. 마찬가지로 가맹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용을 써도 그 대기업 분사들이 뭐 치즈 시중에서 다 살 수 있는 거 뭐 두 배 세 배 비싸게 팔고 올리브유 두 배 세게 팔고 이러면 이문을 남길 수가 없죠. 가맹점들한테 폭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 단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하자. 최근에 이제 투썸플레이스하고 할리스가 이제 그런 단체 협상을 해서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들이 좀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오 좋네요. 택시기사들이 이제 택시기사 단체들이 카카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가맹점수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려드렸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자는 거예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의 민족과 이제 2년 전에 한번 단체 협상을 해가지고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했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이제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거래 이제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그런 단체 협상을 하는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서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도 이제 결국 정무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법사회에서 그걸 또 처리를 해주질 않아가지고 이번 이제 총선이 끝나면 마지막 열리는 마지막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저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열릴 수 있을지요. 21대 국회 마지막 이제 4월이나 이제 열리게 되면 그런 문제쯤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좀 처리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회 투표국의 개정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법사회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국회 본회에 직회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민당이 압승해서 처리를 하겠네요. 또 다음 국회 때 하면 여러분 또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냐면 다시 법안 발휘해야 되죠. 어느 부분이 발휘할지 전혀야 되죠. 6개월이 더 걸려요. 상임이 논해야 되죠. 아니 6개월이 아니라 보니까 한 1년은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법안 빨리해도요. 새로 생긴 국회에서는 1년 안에 법 통과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6월 개원하고 나면 7, 8월 결산하고 9월에 정기국회 국감하고 나면 12월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통과해야 될 민생법안들은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크게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말씀드리겠는데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같은 경우에도 저도 민변에서 자문 변호사단에서 그런 자문 역할들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건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제일 1호로 처리를 해서 꼭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당이 과반수가 돼야지 그래야지 다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지 어차피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인 행안위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행안위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려면 야당이 과반수가 될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해주셔야만 그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대시 진상조사가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것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재의결도 이건 아직 안 했죠. 저번에 김건희 특검법하고 재의결 부결됐고 재의결을 이번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역시 압승하면 할 수 저쪽에 이탈표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토요일날 초콜릿 배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나오셨어요. 정말 그 연설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서 피눈물을 하고 헤맸는데 그때도 어느 병원에 그 병원도 싹 분산시켜놓고 유가족들도 못 만나겠다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김남윤 의사 하시다 보니까 벌써 6시에 또 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성북을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다음에는 안닐티비 현장에 갔어요. 대바현센터에서 현장에 한번 부모님을 쫓아다니면서 응원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 김강우님께서 김남근 후보님하고 엄청나게 커피도 한 잔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축복사람님께 김남근 후보님 꼭 당선되셔서 대표님과 함께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민생운동 옛날 성남 참회자천대기 계실 때부터 만났었고 민변에서도 만났었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인연하고 민간연색회의 같이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주실 것인지도 한번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시민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마인드도 지금 그런 시민운동적인 마인드가 있으시고요. 청남참여자치연대 할 때 우리 참여연대 등에서 공공택지를 민간한테 넘기지 마라. 공공택지는 강제 수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이렇게 싼 가격으로 토지를 공공이 확보한 거예요. 그럼 이건 공공목적에 써야죠. 공공임대를 하든가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싸게 청년들이라든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한테 넘어가면 수존의 개발이익들을 다 민간건설회사들이 가져가면서 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땅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운동을 했는데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그때 되신 거죠. 그런 시민운동적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게 풍교 옆에 있었던 공공택지였어요. 원래 공공택지로 개발하기로 한 데였는데 그걸 민간에 넘기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민간에 넘기지 말고 그러면 성남시가 그냥 공공개발하겠다. 정권이 바뀌어서 중앙정부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도 그 당시에는 못한 상태이고 또 성남시의회는 그 당시에는 반대 국힘 쪽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되니까 결국 타협적으로 반반 민간 합동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민간한테 다 넘겨갈 것 중에서 거의 5천억이 넘는 것들을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장동 사건의 그런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질 않고 민간한테 넘어간 건데 왜 그걸 더 환수를 못했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부 통째로 민간한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시민운동적인 마인드로 환수를 내서 그런 공공적인 목적으로 샀던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항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랑하고 다녔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비디였으면 자랑하고 다녔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언론 기사들이 보게 되면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택지 개발 사업이 하나로 얘기가 됐어요. 공의 간수자래요. 5,503억을 간수했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이명박 정부에서 권했던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표님이랑 밖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동지, 장치하는 동지하다가 대표 되실 때 민간 연색회 같이 하다가 영입 되시니까 어떻든가요. 만나실 때 뭐라 하든가요. 학번도 비슷한데. 두 분 다 파리학번인데 그렇죠. 약간 우리 같이 시민운동하던 마인드로 한번 정치를 개혁해보자. 이런 공감이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제 이렇게 그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는 데 하다 보니까 본인의 색깔인 어떤 민생대책,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 이런 걸 충분히 얘기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정쟁적인 그런 것만 좀 더 씌워진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수용을 했고 공천이라는 게 이제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뭐 갈등만 많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래도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공천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던 게 사선, 오선 분들이거든요. 이게 사선, 오선의 지도부만 이렇게 많이 있고 머리는 이렇게 크고 실제로 법안이나 뭐 이런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 조금 있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정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하고 또 사선, 오선 되신 분들한테는 또 상당 부분들이 용탈하고 일부만 지도자로 남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그걸 겪은 거죠. 좀 더 부드럽게 겪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또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격렬하게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진영을 갖춘 거니까 이런 새롭게 또 들어오신 그런 여러 가지 개혁과제 미션을 맡으신 분들하고 또 지도부로 남게 되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민생개혁,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 그다음에 검찰 독재를 막고 다시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이야, 뭐 명... 무슨 질문 나오면 5분 동안 딱 명쾌하게 설명하시잖아요. 홍수만 님께서 김남근 후보님 당장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옥이 님께서 김남근 지옥구 안에 정강원의 사랑제를 기원해 있어요. 아, 큰일 났네요. 알박계가지고... 알박계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가슴이 철렁. 그러니까요. 진직 정리됐어야 되는 건데 딸도 옮겨갖고 하나님이 사랑 좀 비풀시죠. 그러세요. 자, 박영선 언론인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민망이 정말 축복받은 거죠, 이 정도면. 사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민생의 적임자 전문가이고 대한민국 지역구를 넘어서 그 지역구의 민생문제는 당연히 최고로 준비된 선수이고 대한민국의 민생문제를 대안을 내고 개척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준비된 민주당의 선수입니다. 민주당 준비된 선수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들의 국힘의 공천과 민생문제 하나도 해결도 해보지 않은 이런 정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부패 혐의들, 돈 봉투, 그다음 광급수주, 천억 이상의 광급수주. 이런 인간들의 면명과 민주당의 후보는 아예 비교할 가치가 다릅니다. 이런 후보들 우리 준비 잘 돼 있으니 민주당 온팀으로 이제 총선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영입인제 중에는 민생경제라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성장하는 우리 공영훈 사장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같이 두 스타를 잡잡고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민주당의 두 바퀴 경제 전략으로 잘 밀고 나가자. 서로 갈등하지 말고 이런 결의도 했고요. 또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경찰을 지금 권력의 신여처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의 권력의 신여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이지은 총경, 그다음에 유사명 총경 같은 부도 들어와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타트업 혁신성장을 또 이끌어 가실 이재성 대표 같은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요. 굉장히 복지 전문가인 김남희 변호사, 노동 비정규직 전문가인 이용우 변호사 이런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개혁 과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해서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좀 더 우리 사회를 개혁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국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같이 원팀으로 힘을 묶어서 개혁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성 사회분야의 비례후보로도 3천 명 정도가 추천했대요. 박영선 위원장으로. 두 분 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시고 우리 인사트TV님께서 이동주 의원님이 경선 안팎이 떨어졌다. 그래서 더더욱 김남흠 변호사님, 민성경 전문가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 이동주 의원이 진짜 21대 국회에서는 독보적으로 중소상인 문제, 자영업자 문제들은 거의 그냥 홀로 몇 분하고 같이 그냥 대변하다 싶어 했는데요. 이번에 또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동주 의원이 하시고 했던 그런 역할까지 제가 만일 국회에 들어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선 위원님께서 김남흠 꼭 입사하시피입니다. 축복사님께서 너무 똑부러진다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윤소영님께서 멋지다 김남근. 이번엔 꼭 당장 민성경을 회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옥이님, 김남흠 보니까 울가족 내 편으로 확정. 감사합니다. 성북에 6시쯤부터 일정이 있으시대요. 출발하셔야 됩니다. 늦게 공천이 확정된 바람에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남흠 변호사님 반드시 국회로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성북에는 제가 자주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정은TV, 다이방전사TV 카메라도 들고 탱디피디님 바쁘면 저라도 가서 김남흠 변호사님 한 30% 표 차 이상으로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북의 분위기가 강북, 남의 인근의 종로까지 싹 다 연결돼요. 벨트이죠. 자, 김남흠 마지막에 인사해 주시고요. 승리의 벨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뛰어넘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뛰어든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자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의사님, 언론에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저도 어떤 위치, 어느 곳에서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민주당 깊이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온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문대림 후보님을 응원하러 제주도까지 갔고요. 그래서 김한규, 이성곤 후보까지 응원했고요. 어제는 윤종군 후보를 응원하고 안성까지 갔고 김현정, 평택, 병 후보까지 응원하고 갔습니다. 오늘은 김남근 변호사님을 응원하고 좀 이따는 여수의 이재명이라는 조계원 후보님 6시에 전화 출연도 있습니다. 별걸 다 합니다. 저희가요. 이온종 배우님이 전화 출연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죠. 대박영선 평론가님과 강민석 전 대변인님 응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악과 잘 되찾았다가 구구세력을 공격받고 있는데 안일티비 언론에 엄청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김당 변호사님 필필승 빌어드리고 다음에 승부에 다시 만나는 걸 하고 필요하면 또 제가 다시 모시고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에 조계원 후보님과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